안녕하세요. 당신의 스윙을 혁진하다. 혁진하다의 이혁진 프로입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스윙을 할 때 몸의 중심을 좀 깨트리면서 스윙을 하거든요. 몸을 많이 사용하면서 스윙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연습하고 투어를 뛰고 시합을 뛸 때는 이게 맞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저는 했던 건데 멀리 치려면 좀 필요한 필수 요소이더라고요. 몸의 중심을 잡고 머리 고정하고 골반 고정하고 많이들 이렇게 알고 계신데 이 상태에서 스윙을 하시면 힘을 만들어내기가 되게 불리한 조건인데도 옛날에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전해져 내려오다 보니 발전이 없이 그냥 아직도 머리 잡고 골반 잡고 상체 턴 한 다음에 힙턴 하면서 치세요라는 레슨이 많이 통용되고 있어요. 몸이 땅에 붙어있는 모든 스포츠를 보면 다 뭔가 다리에서부터 뭔가 힘을 끌어올리는데 거기서 이제 저는 힌트를 얻었던 것 같아요. 혼자서 많이 움직이면서 움직이면서 스윙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아마 제 비법이라면 비법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움직이면서 치면 되게 불안해 하시는데 몸을 움직여야 머리가 고정이 되면서 내 스윙에 안정성이 생겨요. 이제 무거운 추를 들고 이렇게 매달아 놓은 다음에 몸에 붙여놓은 상태에서 이제 팔을 쓰지 않고 이 추를 흔든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는 팔을 쓸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럼 이 추를 움직이려면 미세하게 우리 몸 안에서 내면적인 움직임으로 몸을 흔들어야 이 추가 자꾸 원심력이 사용되면서 점점점 스윙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이거를 정지시킨 상태에서 고정을 하고 스윙을 하시게 되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몸을 좀 고정시킨 상태에서 스윙을 하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몸을 고정시키시다 보면 몸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회전을 하시게 되면 허리에 굉장히 많은 무리를 줄 수 있거든요. 발바닥 압력을 움직이면서 몸의 이 벨트 버클을 몸의 중심이라고 봤을 때 왼쪽 오른쪽 좌우로 흔들면서 스윙을 시작하시면 좀 더 허리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회전력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스윙을 할 수 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만의 비법은 이 몸 안에서 흔들다가 시작을 하거든요. 오른발로 갈 때 백스윙을 하고 그냥 쳐버리는 이런 식으로 몸을 좀 흔들면서 하셔야지 스윙을 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됩니다. 일단 저희가 어드레스를 했을 때 발의 모양을 보시면 약간 삼각형처럼 대각선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이제 지면을 누를 때 오른쪽으로 간다 하면 대부분 스윙으로 생각하시는데 이게 움직이는 것 자체 이것만으로 스윙을 규정하시면 안 되고요. 스윙은 전체적으로 내가 다 오른쪽으로 나갔을 때 스윙이거든요. 이 다리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발을 이 방향으로 이렇게 눌러준다 보셔야 돼요. 이렇게. 그럼 제 모습을 보시면 누르게 되면 몸이 이렇게 튕겨나가게 되는데 이때 타이밍을 맞춰서 백스윙을 하시면 몸이 움직였다가 지면을 밀어줄 때 다시 우리 머리는 가운데로 고정이 되는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움직이실 때 거울을 보면서 체크하셔야 될 게 오른쪽으로 가라고 이게 이제 안 좋은 패턴이시고요. 발바닥을 눌러준다. 그러면 내 몸이 이렇게 튕겨나가는 이 정도의 압력만 있어서 제가 움직인다고 해서 정말로 이렇게 움직이는 스윙은 아니고 우리 몸 안에 이 스탠스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힘만 주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른발 이런 식으로 다시 머리가 왼쪽으로 쏟아지는 이거 리버스로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하셔야지 왼발로 힘이 전달돼서 이 왼발 또한 우리 머리 쪽으로 힘을 쓸 텐데 이 왼발이 지면을 미는 순간 다시 머리가 뒤로 움직이게 되는 이런 느낌으로 스윙을 하셔야 됩니다. 오른발 오른발 이런 느낌으로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 딛고 이 왼발을 밀어주면 몸이 이런 식으로 뒤로 움직이게 되는 이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비거리가 정말 많이 늘고 실험 아닌 실험을 하게 됐는데 20분 정도 이 스윙 연습을 하시고 20m 정도 평균적으로 물론 개인차가 있지만 20m 정도 느는 효과를 봤습니다. 체중 이동이라고 그냥 통칭해서 많이 말씀은 하시는데 정확하게는 압력이 전환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체중 이동은 제가 몸의 중심 자체가 아예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한 거랑 내 몸의 중심은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는 않지만 발바닥의 압력을 오른발 왼발로 이제 움직여주면서 압력의 전환이라는 말이 좀 더 가깝습니다. 압력 전환을 느끼시려면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몸의 중심도 어찌 됐건 움직여주시면서 연습을 해야 압력이 전환이 되는 걸 더 느끼기 쉽거든요. 그걸 하시려면 투 스텝 스윙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투 스텝 스윙을 알려드릴 건데 처음에는 이 다리를 모은 상태에서 시작을 하시고요. 이거 좀 어려우셔서 잘 보셔야 돼요. 자 시작하게 되면 백스윙을 바로 하시는 게 아니라 헤드를 먼저 왼쪽으로 던져주시면서 시작을 하셔야 돼요. 자 왼쪽으로 던졌을 때 오른발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왼쪽으로 헤드를 던졌을 때 오른발을 딛고 다운스윙을 시작하시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보시면 헤드를 던진 상태에서 우리 몸 오른발을 이렇게 하게 되면 압력이 오른쪽으로 밀려나면서 이 체를 끌고 오는 끌고 오는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이 힘을 그대로 몸통을 회전시키면 바로 백스윙으로 전환이 되는 건데 이때 왼쪽으로 쏟아지는 느낌이 든다 하시면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왼쪽으로 던지고 오른발을 눌렀고 백스윙까지 진행을 했으면 오른발 백스윙 왼발도 지면에서 살짝 들어주셔야 돼요. 들어주셔야 내 몸이 왼쪽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쏟아지는 느낌을 더 잘 받으실 수 있는데 자 왼쪽으로 던지고 오른발 떼면은 우리 몸은 자동으로 이렇게 쏟아지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왼발로 압력이 전환된 거기 때문에 이미 다운스윙에 진입을 한 거예요. 대부분 백스윙을 다 만들고 다운스윙을 하려고 하시는데 이러면 시간차가 너무 늘어나기 때문에 실수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돼요. 반대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잘 보셔야 돼요. 던지고 오른발 왼발 딛고 스윙 이거를 이제 공에 적용을 할 수 있는데 방향이라던가 이런 거는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셋업을 하셨을 때 평소 하시던 대로 어드레스를 해주시고 그 발 스탠스 이 위치를 외우셔야 돼요. 이 위치가 우리가 발을 뗐다가 붙일 때 있어야 되는 위치입니다. 이 상태에서 발만 살짝 가운데로 모아주시고 우리 아까 오른발 여기 있고 왼발이 여기 있으면 그 위치만 기억하셔서 헤드를 공중에 살짝 들어주세요. 이 상태에서 이제 왼쪽 오른쪽 단위인데 전혀 공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하시고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흔드시다가 왼쪽으로 갔을 때 아까 오른발 붙였던 그 위치로 가시고 바로 백스윙크 가속도를 이용해서 왼발 이런 식으로 전환을 하시면서 두 스텝을 밟으면서 스윙 연습을 하셔야 돼요. 보여드릴게요. 발 붙이고 패드 드신 다음에 오른발 이런 식으로 스윙 연습을 하시면 방향이랑은 전혀 관련이 없고 일단 우리는 몸을 가누는 내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 걸 먼저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타구가라든가 방향은 전혀 지금은 신경 쓰시면 안 됩니다. 해외 여러 세계 랭커들도 발 모양만 모아놓은 유튜브 영상이 있으세요. 그런 걸 보면 대표적으로 디셈보라던가 로리 맥길로이 같은 선수들 보면 백스윙을 하기 전에 몸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미세하게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가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이게 트리거 동작이라는 방법인데 자기 몸을 아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의 몸의 중심을 깨트리면서 스윙을 해야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타 대회 선수들은 그 동작이 비거리에만 맞춰져 있기 때문에 동작이 더 와일드하게 많이 되는 거고 플레잉 프로들은 흔히 세계랭커들은 방향성이 아무래도 같이 올라가줘야 되기 때문에 그 동작이 굉장히 미세하게 나만 알 정도로 미세하게 움직이고 채워야지 방향성과 비거리를 동시에 잡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많이들 그 동작이 되게 억제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 스윙 스피드도 빠른 것도 있어요. 스윙 스피드가 빠르니까 원심력이 빨라지면 구심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 몸이 더 가만히 치는 느낌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오늘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재밌고 유익한 지식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